자 드디어 이렇게 던전같은 곳 내부로 들어왔는데 이 게임의 인터페이스가 어 랜덤 인카운트네 도망 진영변경 도망이 생겼네 그리고 파티어택 뭐 새로운거 있나 주문특기 오 알아서 잘싸워 여긴 약간 튜토리얼같은 느낌이라 어 몬스터들이 강하거나 그러지 않네 어 근데 인카운트율이 좀 높네 각자싸우기 능력 뭐있나 볼까 특기 어 특기가 없습니다 무능하네 주문 없습니다 무능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주문 어 각속성마법 다있어요 거기다 회복까지 보통 이런 공격계열은 회복은 없는데 그리고 폴리스타 버스트에이드 염기치료에 의해 동결상태인자를 치료한다 이것도 아 언데드 한방이 죽이는거네 홀리스타 언데드 죽이는거고 음 주문 이거중에 범위 마법 없나 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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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개인타격인가 다 개인타격인가 보네 그 다음에 요 할아버지 어 이거 뭐 왜 한자야 이거 유옥열섬이라 이른다 순간적으로 한지점을 노려 연속공격을 한다 한발당의 위력은 저항한다 차크라 차크라를 다룰 줄 알다니 큐리 어 자 딱히 뭐 별 볼일 없네요 딱히 특출날 기능이 없네 그냥 때려 자 그냥 막 때려 아 예 맞아요 안그래도 아까 그 지도를 사오는게 좋았다고 어 말이 나왔는데 제가 기억이 안나가지고 그냥 왔네요 젠장 어 근데 랜덤 인카운트가 좀 많다 이거 아 예 제가 직접 한자를 읽은거 맞 어 읽은거 맞습니다 사실 어 랜덤 인카운트가 너무 심한데? 물론 뭐 슬라임들이라서 괜찮긴한데 한번 달려보자 슬라임을 상대로 스킬을 쓰다니 여기서 한번 달려보자 그럼 그만큼 어 뭐야 아 이렇게 뺑뺑 돌아서 아 내려가는거구나 같은대로 가는게 아니고 이렇게하면 이제 스킬 숙련도도 알아서 잘 오르겠지? 각자 말고 근데 이게 파티원들이 많이니까 그 뭔가 따로 일일이 조절해주고 싶지가 않다 어 레벨업 어 근데 이 게임은 레벨업을 해도 HP나 MP가 다 차는 그런 방식은 아니네 또 자 여기 뺑글뺑글 돌아서 내려가면 되겠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얘네가 스스로 피 없는 애들을 회복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은 없네 또 자 일단 이거 넘긴 다음에 회복을 내가 따로 해줘야겠네 인터페이스는 애매하다 이걸 좋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캠프 여기서 주문 리티아 어 큐리 요걸 써서 본인회복 음 요렇게 하면 아 HP 애초에 34밖에 없었구나 리티아 HP가 거의 뭐 없다시피 했구나 아 저 이 게임 나왔을 때 딱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17년 전 어? 죽었다 설마 게임 오버 아니지? 17년 전인가? 그때 한 번 해봐가지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처음 해봤다고 보는게 좋을거에요 죽는 소리가 굉장히 아파 보이네요 근데 다행인거는 어 맞아맞아 세이브 같은거 이 게임 세이브를 그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인트에서 하는걸로 어? 아니구나 아 불러오는거구나 이거는 로드 어 세이브 포인트가 있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캠프 여기서 진영 자 이 친구는 법사니까 뒤에다 빼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되겠지? 흠흠흠 그리고 어.. 죽은 애 살리는 아이템 같은거 없나? 약초 요정의 구슬 음 강화? 백지도 어 백지도 같은게 있구나 이게 안사도 6개가 있구나 던전 맵으로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도가 그려진다 완성시키면 완성시키면 뭐 주나? 이건 기억이 안나네 어 이거 뭐야 머리에 지도같은게 달렸어? 살리지 못하면은 이 상태로 계속 갖고 다녀도 돼? 아 완성시키면은 지도를 팔 수 있다고요 특이하네 근데 이거 매측마다 지도를 써야만 되나보구나 그.. 뭐라야돼 어.. 지도를 그리는게 어우.. 어우 야 잠깐만 큐리같은거 써야겠는데? 각차 싸우기 여기서 주문 큐리를 본인에게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공격 마찬가지로 공격 같은거 꼭 한 맵 한 맵 정성껏 다 파야돼요? 어 하하하하 맞을때 나는 소리봐 난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멸하는거 아냐? 12일 남았고 이거 끝난 다음에 큐리 써야겠다 어 레벨업? 어? 뭐.. 뭐 기능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넘어와서 못봤다 일단 캠프 아이템 주문 자 제가 오늘 딱 1일차기 때문에 약간 버벅이는게 있을거에요 근데 아마 내일이면 괜찮아질거에요 MP는 별로 소모를 안하는구나 이게 진작에 진영을 바꿔놨어야 되는데 아하 땅? 어 여기가 안쪽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겠네 이제 이런데 세이브 포인트 있겠지? 나루호도 이솔! 어? 어? 잘 어울려 아 하하 뭐 이런로는 유명한 이런로는 이런로는 이 사람 나쁜 사람인가? 하하하하 남자 3명이서 여자를 맨 앞에 데운다고? 저 형제 봐 뭔가 숨기고 있죠? 아저씨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러고 보니까 이름도 안 물어봤어 아직도 지저분한 남자야 뭘까?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가족이 있나 보다 어 딸 왠지 딸이 3의 인물일 것 같아 그냥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 왜왜왜 왜 이 기능 여섯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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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네 명인데 앙 렌타디는 오늘 안할 것 같아요 아유 두건을 저렇게 망토를 써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잖아 누구지? 검은옷의 남자 일단 처음 나오는 캐릭터인 것 같구요 가카? 성지, 가카 성지는 역시 아크피크산이지 가카라 나라의 높은 인물이 뭔가 마왕 부활같은걸 노리고 있나보다 오오 기척을 감지한건가 오오 기척을 감지한건가 하하하 거봐 이게 천진난만 단순 순진 근데 이 검은옷의 남자 이 성우분이 되게 어 고급 성우분인것 같은데?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보는 소리야 나이는 그냥 먹은게 아니다 어 하인갈드 이래서 입이 웬스지 그리모르 아 사람 이름이구나 나 악만인줄 알았어 목소리가 멋있어 되게 되게 이름있는 성우 같은데 저분은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인다? 호호호호호호호 미카 도우젠 소유 나르호도 나르호도 도우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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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경험치 오 어 아까 그 괴물의 일종인거 같은데 왠지 하인갈드 쪽 그 고위급 애들은 다 이럴 수 있나봐 목소리까지 바뀔 필요 없잖아 근데 오 그 괴물의 일종인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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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지 않던데 이렇게 나서면 안될거 같은데 엄청난 기다 중? 아 그러니까 스님 중 그런거 아 네 이따 봬요 어 혼자 싸우네? 괜찮나? 자 특기 이거밖에 없잖아 와 28찼다 벌써 요거를 계속 쓰면 이기나? 오오 좋아 미스 좋아요 어 이기긴 하겠다 한번 더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힐 쓰면 되겠다 어 미스 좋아요 왜케 회피를 잘하지? 오 잘 피해 회피 마스터인가 봐 오 다 피해 다 피해 잡았네 오 레벨업 어 특기 뭐뭐뭐뭐뭐뭐를 익혔다 요정의 구슬 입수했다 아 파티에 없을 땐 강하다고요? 하아 하아 야하리 야하리 몬 전력떼는 아 아 아 호호호 져짱 몬 다이좋브 다타가노 아 아 아 아 그렇구나 얘가 그분이구나 어 스포긴 하지만 그렇구나 아 아 그러고 보니까 봉을 쓰네 곰봉 같은 거 대형 스포 그렇구나 이게 대단한 거구나 아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갖고 계셔도 돼요 음 음 아 이름? 이름을 말했었나? 아 보즈 그걸 이름으로 알고 있는 거구나 하하하 하하하 방금 그 번역이 그저 보즈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원문은 타다노 보즈 그니까 타다노 보즈 요렇게 알고 있는 거 같애 에 그니까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성과 이름이죠 그런 걸로 하자 뭐 요렇게 돼버렸네 하 하 얘네는 아 좀 데리고 가 하하하 쟤네는 끝까지 저러고 나오나 에 번역은 그렇게 그냥 그저 보즈 요렇게 했는데 어 아 살아난 줄 알았는데 계속 죽어있네 사실은 버즈입니다 어 크리티컬 히트 리티아는 특히 매직 어 죽어도 경험치를 계속 받는구나 하하 죽어도 경험치 받는 식이네 신기하네 그리고 아 다시 위로 올라와 보면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저 안에 뭐 혹시 안 얻고 온 아이템 같은 거 있나 한번 빠르게 달려서 가보죠 어 또 뭘 배워 자꾸 죽어있는 상태에서 아 세이브 포인트랑 아이템 아 그러네 감사합니다 약초 어 맞어 맞어 하텍3를 생각해볼 때 이런 걸 한번 다 뒤져 봤어야 되는데 내가 짧았다 생각이 근데 인터페이스는 진짜 파텍3랑 거의 흡사하네요 전투라던가 그런 것만 제외하면은 파텍3때 전투방식에 그 좀 항의를 많이 받았나봐 보니까 이렇게 바꾼거 보니까 천사의 날개 이거 던전 탈출하는 아이템이죠 그리고 여기서 HP랑 MP를 채울 수 있을테고 아 무기와 방어를 살 필요 없어요? 어떻게 보면 편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재미가 사라지는 거네?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이 뭐였죠? 백지도 이거 쓰는 법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? 이걸 쓰면은 그냥 모든 좌표를 다 저기다 기록을 하는 건가? 아니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전투에서 아까 배운 마법 좀 써볼게요 이거 이런 식으로 막 퍼센트를 구석구석 이렇게 채워서 아니구나 막 끝까지 갈 필요는 없구나 자 여기서 한묶음의 일단 주일이고 우와 저거 뭐야? 우와 연계 기술인가 보다 오 신기한데? 자 재미꺼 좀 봐봐야겠다 각자 여기서 특기 오 포르쿠스 동생 포르쿠스를 적을 향해 던져 공격합니다 오 두 줄짜리야 그리고 얘꺼는 형님 커다란 바위로 좌우에서 적을 끼운다 오 이거는 오 줄이야 행과 열이 다르네 오 신기하다 그 다음에 얘 새로 배운 거는 아까 배운 게 어 뭐 배웠다고 떴는데 아까 배운 게 없어 막상 보니까 뭘까? 이상하다 그리고 어 맞아 얘도 새로 배웠죠 유옥놀이용격 유옥놀이용격 발음이 힘드네요 유옥놀이용격 오 유옥놀이용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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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유옥놀이용격 프네윱 유옥 로드하든가 해야겠다 뭐 이래 아 가끔 이래요 버그인가보네 진짜로 이 게임상의 버그 약간 레벨 녹아다 했다 생각하지 뭐 여기서 나가면 괜찮았으면 좋겠다 어 그리고 우리 리티아 레벨 올랐고 아 안괜찮아 아 망했어 망했어 씨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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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도망 자 도망을 빠르게 누르면 돼 여기서 이때 오케이 뛰어서 도망친다 여기서 아 잠깐만 안가져 아 어떡하지 종료도 힘들어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버그 걸렸어 자 일단 로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스탑 하고 끊고 자 게임 종료 아 위로 올라가지도 않아 아우 씨 미치겠다 강중할까 그냥 어 다시 캠프 어 다시 캠프 여기서 아이템 백 지도 사용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아 이거 위치 바꿀 수 있구나 지도를 구석으로 뺄 수 있겠네 그 리미라는 마법인데 발음이 리무 이렇게 되네 일본어 발음이라서 지도를 좀 이쪽 구석에다 빼놓고 그 다음 그 다음 어 가봅시다 리무 그리고 파티어택 주문특기 이 파티어택을 하는게 숙련도 같은거 올리기에 좋은거 같애 이거 왜 지도를 쓰니까 갑자기 키보드로 아 껐구나 내가 주문특기 근데 오토를 하면은 마법을 안쓰나 얘네가 오토가 참 편할거 같은데 네 네 없죠? 여기서 지도를 채워가지고 아 근데 저 궁금한게요 지도는 그 던전을 다 채워야되나요 아니면은 그 어 한층만 채워도 팔 수 있나요? 자 100% 채웠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써져있네요 오케이 여기는 그대로 하고 여기는 그대로 채우고 아 한층 한층 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층당 하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지도로 가자도 가끔 해야겠네 네 인카운트율이 너무 심하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어렸을때는 이런 기억은 별로 기억이 안나는데 원래 이렇게 심했나? 원래 이렇게 심했나? 쟤네 스킨 쓸 때마다 참 뭔가 귀가 좀 그래 자 100% 이제 여기 안썼죠 여기다가도 아이템을 써서 맥치도 하나 쓰고 사용 사용 그 다음에 여기다 채워줄게요 아 제가 터빙을 잘 할 것 같다고요?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쟤네 끝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지도를 일부러 보기 좋게끔 쟀다 뺐어요 어? 저쪽 설마 끝에가 안됐다고 지금 살짝 모자른거야? 네 네 아이 그럴리가요 제 취향이라니 여기여기 여기 끝에 살짝 이거 그르네 저거 안치웠다고 씨 약간 그 느낌이네 그 그 제가 좋아하는 게임에 시리즈가 그 10편까지 최종 10편까지 있고 그 시리즈 중에 6편인 어? 고런 게임이 있는데 6편 시리즈 그 게임에서 보면은 매배 구석구석 군데군데를 다 채워가지고 100%를 채우면 특정 아이템을 주는데 보급 아이템을 주는데 그런 느낌이네 그게 아마 25% 50% 75% 뭐 그런 식으로 줬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딱 그 게임에 지도 채우는 느낌이네 네 아직 10은 안 나왔죠 9까지 나왔죠 9까지 게임 방식은 맘에 드세요 네 방식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너무 잦아요 인카운트가 인카운트가 너무 심하게 많아 지금이야 그나마 이렇게 좀 배워나가는 단계니까 어 뭔가 게임 방식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단계니까 아직까진 괜찮은데 이게 나중가면 좀 많이 짜증날 것 같아요 자 마을에 일단 돌아왔습니다 뭔 게임이죠 파렌텍텍텍스4 입니다 4편 어 다음으로 가야 될 곳은 서쪽이구만 딱 보니까 라일프? 라일프가 백배 낫죠 어 마을이 도둑한테 약탈당했대 이제 구하러 가겠구만 딱 보니까 딱 보니까 우리 오지랍 주인공이 구하러 가겠구만 근데 가축은 왜 죽여? 아 잡아먹기 위해서? 어 이졸데논데 마왕의 부활을 바라는 막 그런 집단이 있나? 이상한 깃발 하얀 십자에 있는 검은 깃발 신이다 그렇구만 이름이 보즈가 됐어 근데 이름이 지저분한 남자에서 보즈로 바뀌었네요 불쌍하다 이름도 없어졌어 아 아 지저분한 남자보단 나을지도 근데 리티아 목소리가 진짜 좀 약간 초보성우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다 하인가루돈과의 싸움이가 세일히지 하얌 반짝이 하얌 반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